계속해서 이번엔 수도권 소식을 이선희 리포터와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선희씨! 바쁘다 바빠 소비자도 덩달아서 사고 또 사내 50% 할인 해산 밍크털 코트 알고보니 말뿐이야 여운털이야 I can see 눈속이 닦아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소비자는 왕이라고 외쳐대면서 눈 가리고 서로 아웅거리네 소비자는 쇼리고 백화점은 뿐인가요 이제부터는 통하지 통하지 않아요 박인세일 기다려 산 오리털파카 알고보니 송털이야 그럴 수 있나 박인세일 눈속이 닦아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소비자는 왕이라고 왕망대면서 눈 가리고 서로 아웅거리네 소비자는 조리고 백화점은 뿐인가요 박인세일 확실히 확실히 아세요 저런 식의 박인세일이나 저렇게 무책임한 유통질서는 없겠죠? 그럼요 많이 다 믿고 찾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면 되겠어요 박인세일